안녕하세요. 캡프타운 한글학교 교사 권옥금입니다. 오늘은 매칭 카드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국어를 배울 때 어휘를 공부해야 하잖아요. 이 어휘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?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좀 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, 어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무료 프로그램을 찾았는데요.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제가 오늘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샘플을 보고 계시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소리, 각각의 카드를 클릭하면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발음이 나옵니다. 이 부분을 켤 것인지, 끌 것인지 또는 내가 지금 매칭 카드를 시작할 때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개선이 돼서 나옵니다. 그래서 시간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카드를 한 번 더 썩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예를 들면 의사라는 부분 있죠? 자, 그러면 영어를 이렇게 각각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이 나옵니다. 그리고 잘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색깔이 변하고요. 한 번 더 눌러주면 사라집니다. 자, 예를 들면 이걸 누르고 잘 매칭이 안 됐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. 학생들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색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매칭 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사이트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인데요. 여기 주소는 제가 유튜브 하단 설명란에 주소를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 이 부분,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이트에 이렇게 만들어진 매칭 카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.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4분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이렇게 메뉴가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든지 언어를 선택을 따로 하실 수 있고요. 이 부분도 이렇게 지금 이게 이미지 파일에 대한 주소인데요.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언어로 이렇게 설정해서 둘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여기를 한국말로 여기는 영어로 해 보겠습니다. 시간 관계상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졌죠.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작성해 놓은 이 부분을 다 작성이 됐고 그 옆에, 맨 밑에 보면 메뉴가 세 가지가 보이죠? 여기는 이제 작성하는데 여기는 옵션을 정하는 것입니다.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여기가 중요해요. 여기, 게임 타입 메모리 카드로 할 건지 매칭 카드로 할 건지 메모리 카드는 카드가 뒤집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 그대로 기억력을 발휘해서 이제 카드의 위치와 뜻 이런 걸 찾아야 되겠죠. 기초반을 막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는 학생들한테 좀 부담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매칭 카드로 뜻이 다 보이는 것을 매칭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칭 카드 스타일로 선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들어오셔서 파일로 가셔서 웹 게시라는 게 있어요. 이 맞는 것을 웹에다 게시를 하겠다. 그럼 웹 게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웹 게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클릭하시고 이 선택한 부분을 게시하겠는가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자동으로 형성이 되고 이걸 복사해서 보내줘도 됩니다. 학생들한테.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학생들이 아까 보였던 매칭 카드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게 됩니다. 또는 여기 메뉴 중에서 여기 세 번째 링크 부분을 클릭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링크가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아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.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주소창에 복사해서 넣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. 그런데 나는 매칭 카드 말고 메모리 카드로 하고 싶어.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그 부분을 찾아가셔서 이 부분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느냐. 옵션에서 여기를 메모리 카드로 한 다음에 다시 이 링크를 복사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카드로 했을 때 뒤집혀 있죠. 프랑스 해야겠죠. 그래서 지금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어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다 볼 수 있는 이 카드 매칭 카드로 선택을 하셔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되고요. 지금 아까 제가 가서 편집을 다시 했는데요. 옵션에 가서 이렇게 메모리 카드로 편집을 했는데 링크가 새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기존 링크에서 이렇게 덮어 씌워지기를 하는 겁니다.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뭐 가서 내용을 따로 만들 따로 뭐 변경을 했다. 또는 옵션을 변경했다. 그러면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시 그 똑같은 링크의 내용만 변경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서 이제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드라이브로 가시면 아까 만들었던 이렇게 카드 매칭 카드에 대한 사본이 다 존재하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까와 같은 이런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대로 편집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휘를 이제 공부시킬 때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링크를 보내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한국어 어휘를 공부할 수 있고요. 또는 오프라인 상이라도 학생들한테 학부모님을 통하든 이메일을 통하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